안녕하세요. 안테나라온지입니다. 모기약 추천 TOP5를 준비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찾아와 괴롭히는 모기는 인간에게 전염병을 옮기는 해로운 존재입니다. 그런 모기를 없애기 위해 매년 이맘때쯤이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필수품이 바로 모기약입니다. 좋은 물건 고르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안테나라온지가 여러분을 대신해 돈이 아깝지 않은 모기약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모기로부터 해방되세요. 모기약 구매 전 체크리스트 모기약은 해충의 신경계를 교란 및 마비시켜 모기 및 미세 해충들을 살충하는 제품입니다. 안전한 성분 모기약은 인체에 해롭지 않고 안전하다고 인증받은 성분이 좋으며 확실한 살충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제충국의 국화코 시방에서 추출한 피렉트리는 뛰어난 살충 효과와 더불어 자연 분해돼서 잔류 독성이 없는 천연 살충 원료입니다. 피렉트리는 해충에게는 치명적이나 온열동물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으며 체내에 들어가도 신진대사로 인해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임산부, 어린이, 반려동물은 기관지 및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천연성분, 모기약이나 모기기피제를 권장합니다. 모기약 종류 모기약은 분무형, 액체형, 매트형, 코일형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장소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분무형, 매트형, 액체형은 집안 실내에서 사용하고 연기 및 미세먼지가 나오는 코일형 무기약은 캠핑 및 야외활동시에 적합합니다. 액체형 무기약은 일정한 양의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효과가 균일하고 최대 45일간 장시간 지속됩니다. 매트형 리필은 제조사가 달라도 모두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증기 하나만 구입해 각각의 매트를 다 써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모기약은 살충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따라야 하며 사용 후 반드시 환기시켜야 합니다. 모기약 추천 TOP5 바이오미스트 내추럴 인섹트 킬라 살충제, 분무형, 고품질, 천연 피레트린, 스탠다드 무향 레몬향 두가지 종류, 500ml, 300ml 두가지 용량, 환경 보승인, 피레트린 관련 특허기술, 모기, 파리 등 미세 해충 퇴치. 바이오미스트 내추럴 인섹트 킬라 살충제는 호주 청정지역 타스마니아 섬에서 재배되는 국화꽃에서 추출한 고품질 천연 피레트린을 사용한 분무형 제품입니다. 기타 성분 역시 미국 FDA 승인 완료 및 피부 저자극 테스트가 완료된 최고 등급의 친환경 성분들로 제조되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연 살충제 개발 전문기업인 바이오미스트는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며 피레트린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조량과 날씨에 따라 다르게 재배되는 국화꽃은 해충에게 내성이 생기지 않아 효과가 지속되며 탁월합니다. 2시간 이내 모두 자연분해되어 잔류독성이 없으며 체내에 들어가도 신진대사가 이루어져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모기, 파리는 물론 미세 해충까지 다양한 해충에 대한 탁월한 효과로 오랜 시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홈매트 리퀴드 제로 히터 액체형 히터 2개 리필 2개 구성 8시간 10시간 15시간 3단계 타이머 설정 일반 모드 양 모드 2단계 강도 조절 45일 지속 LED 무드 조명 홈매트 리퀴드 제로 히터는 향 보존제 산화방지제가 모두 제로인 액체형 제품으로 기존 상품보다 30% 작게 출시되어 휴대하기 더 편합니다. 8시간 10시간 15시간 3단계 타이머 설정이 가능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이드에 위치한 스위치로 2단계 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히터 2개와 리필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필 1개 기준으로 45일 지속되고 일반 모드로 하루 10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처 커넥트 로보킬 분무형 최고급 천연 피레트린 일반형 대롱형 두가지 구성 600ml 환경 보승인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살충 효력시험 성적서 파리 모기 등 가정해충 퇴치. 네이처 커넥트 로보킬은 호주 테즈메이니아 섬의 최고급 피레트린을 사용한 제품으로 실내 해충 방지에 적합한 분무형 살충제입니다. 일반형과 대롱형 두가지 노즐 타입으로 구성되어 상황에 맞게 골라 사용할 수 있으며 살충 효력시험 성적서를 받아 우수한 살충력을 인증받았습니다. 어린이 및 노약자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로보킬은 국내 환경부 승인과 피부 자극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피레트린은 자영광에서 2시간 이내에 분해되기 때문에 잔류 독성을 남기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해충에 대한 내성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파리, 모기를 비롯한 집안에서 서식하는 모든 가정해충을 퇴치할 수 있는 천연성분 살충제입니다. 해피온 매트코드 롤러 혼증기, 매트형 혼증기 2개 구성, 15시간 지속, 원터치 버튼, 1.2m 코드선, 특수 반도체 PTC 사용, 가성비 제품. 해피온 매트코드 롤러 혼증기는 저렴한 가격에 혼증기 2개로 구성된 매트형 가성비 제품이며 위필 1회 사용 시 최대 15시간 지속됩니다. 원터치 버튼으로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1.2m 코드 길이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깔끔하게 뒷정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린이 손가락이 열판에 닿지 않도록 발열판 보호 덮개가 설계되었으며 특수 반도체 PTC 사용으로 혼증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혼증기만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위필옹 매트를 따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위필 매트는 제조사가 달라도 모두 호환됩니다. 홈키파 D 모기형, 코일형 모기형 50개의 무양류, 무색소, 야외 사용, 가성비 제품. 홈키파 D 모기형은 무양류 무색소 제품으로 한 통에 50개가 들어있으며 전통적으로 불을 붙여 사용하는 코일형 모기형입니다. 캠핑, 낚시 등 오랜 야외활동 시에 사용하기 좋은 가성비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돈이 아깝지 않은 모기약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